안녕하세요. 수포자의 희망, 수학영역 김상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7월 30일부터 100일 카운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선은 첫째,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정해봐. 자, 만약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갈 텐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면 안 되냐면 잘 생각해봐. 누구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어. 그래서 그 대학에 합격을 했어. 근데 어떤 녀석이 어떤 XXX가 시간을 확 되돌려버리는 거야. 그럼 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 개고생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누가 시간을 되돌려버렸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아. 계속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 그게 좋은 거야. 왜? 지금까지 했던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잘 봐봐. 여러분들이 50일 되는 시점에서 아, 지금이 100일만 같았으면 또는 30일 남은 시점에서 나한테 50일, 100일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그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게 후회되지 않게 지금부터 하루를 100일처럼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서 100일만 지나면 아주 시원하게 수능을 끝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하루하루를 100일처럼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시험은 100일에 승부가 난다. 이거 정말 중요해. 자, 봐봐. 여러분들은 수능으로 큰 시험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문계 학생들은 고시가 있어. 행정고시 또는 사법고시 자, 그리고 또 다른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사, 의사 면허시험이라는 게 있고 모든 기술고시 또는 교사를 목표로 한다. 임용고시, 회사 입사를 본다. 입사시험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앞으로 많은 시험이 남아있거든. 근데 그 많은 시험을 겪어본 나와 내 선배, 동기들이 모두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100일! 딱 시험 보기 100일 전에 그때부터 모든 게 결판이 난다. 내가 1년, 2년, 3년 동안 공부를 했던 거를 100일 만에 다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남은 100일 동안에 그 공부했던 거를 확실하게 응집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또는 인간의 기억력 있죠. 인간의 기억력은 100일 전에 공부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 걔는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 근데 걔가 남은 100일 동안 놀아버리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나 이 과목 아직 공부가 부족해. 괜찮아. 공부를 많이 했던 애들도 어차피 한 번 더 봐야 돼. 그러면 걔는 비록 두 번째 보고 나는 첫 번째 보는 거지만 어차피 100일은 100일이잖아. 내가 만약에 훨씬 더 집중해서 본다면 나는 두 번 본 애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로. 정말이야. 자, 따라서 100일 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자만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00일 전에 제대로 공부한 게 없는 사람들 지금부터 100일을 300일처럼 공부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집중해서. 집중해서 하는 공부는 그 기억이 100일 동안 유지가 됩니다.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든 것은 개념을 확실하게 잡은 것은 100일 이후까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상대적인 것 뿐이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내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만 포괄적으로 강조를 할게.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일단은 여러분들 절대로 특정 과목에 치우치면 안 돼.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 수능은 골고루 출제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한 과목이 있으면 공부해야 합니다. 왜? 어떤 특정 단원 여러분들이 행렬 엄청 잘해봤자 소용없어. 나오는 문제 몇 개 안 돼요. 만약에 자기가 확률통계 공부 안 했다. 그럼 빨리 해. 왜냐하면 거기서 시험이 나와.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후반부에 있는 단원은 생각보다 쉽게 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과목 그리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과목을 그 단원을 다 써보고 썩 써야 돼. 앞으로 해야 하는 과목을 다 써요. 써놓고 거기서 남은 시간에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벡터 부분에서 어려운 유형 4점짜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알겠어? 그게 아니라 쉽게 시간 투자를 해서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일단 골고루 출제가 된다는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 진도를 끝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진도를 끝내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그리고 또 당연히 선택 후에는 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나중에 다시 보는 일 없어. 일단 지금 급하니까 빨리 보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나중은 없어요. 나중이 뭔데? 나중은 재 재 앞으로는 지으자 들어가는 말은 안 하기로. 알겠어?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그냥 보고 지금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공부법하고 상관 없을 것 같죠? 아니 진짜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인간은 체력이 바탕이 됐을 때 이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정말 잠을 잘 자고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머리에 쏙쏙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활의 패턴을 잡아. 규칙적인 생활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한 번 공부할 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학습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마음의 의지만 그리고 또 걱정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거 학습 효율 엄청 떨어져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도 오히려 다 망가뜨려. 다 뭉개져버려. 개념이 다 섞여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밤에 베개에다가 머리를 딱 대죠. 그러면 1분 내로 잠이 들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낮시간 동안 엄청나게 집중해서 머리를 쓰잖아. 그럼 밤에 무조건 잠이 엄청 잘 와. 그런데 낮에 낮잠은 안 자고 공부는 했는데 계속 비몽사몽이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그 피곤이 밤에까지 연결이 돼요.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해. 그럼 피곤한 상태로 비몽사몽 공부하면 또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거든. 절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낮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효육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정이 힘들다. 그러면 잠시 2분에서 3분 또는 10분 정도만 잠깐 낮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1시간 이상 자면 큰일 나. 머리 아파. 내가 만약에 어떤 독서실에서 잠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잤는데 일어났더니 2시간 지났다. 독서실 바꿔요. 그 독서실만 가면 무조건 자게 돼 있어.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낮에 깨어있고 그리고 밤에는 확실하게 자는 그런 식의 패턴을 공부 그런 패턴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잘 봐. 이거는 10, 15년간 수능을 경험한 데 바탕인데 9월달이 지나잖아. 9월 이후에 추석이 와요. 추석. 추석만 지나면 바로 찬바람 들어. 찬바람.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이때 꼭 전염병이 이거 무슨 우리나라가 옛날 시대도 아니고 꼭 보면 전염병이 돌아. 그 전염병 1번 결막염 선배들한테 물어봐. 정말 희한하게 결막염 지저분한 놈들이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장염 아 정말 미쳐버리겠어. 장염 장염은 어느 정도로 오냐면 한 달 아니 한 달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장염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감기 옛날에는 심하면 무슨 뭐 독감 있잖아. 독감 그래가지고 학생들 옛날에 많이 죽기도 했어요. 이런 거 무조건 창궐합니다. 창궐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 전염병이 진짜로 창궐 안 되니까 이건 거의 전염이에요. 자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 그리고 이거 먹는 거 탄산음료 먹지 말고 커피 마치지 말고 그리고 아무거나 지저분한 거 주워 먹지 말고 다행히 있어. 자 그리고 감기는 미리미리 자기가 이 비타민 그리고 또 옷 이잖아 옷 옷 같은 거 항상 여벌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장난이 아니에요. 자 봐봐 이때 잘 넘기죠. 이때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내 몸이 초인처럼 돼. 거의 몸은 힘들지만 정신력이 있잖아. 정신력이 나를 막 끌고 가. 옛날에 없었던 초인적인 괴력이 나와요. 애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 이거 딱 지나고 나잖아. 그러면 아 내가 이 상태로만 공부했으면 정말 전교 1등도 했겠다. 막 이 정도로 막 애들이 막 슈퍼맨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이 때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병 이 3대 질병을 여러분들이 잘 벗어나가길 바라요. 알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자 마지막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죠? 뭐겠어? 빨리 말해봐. 자신감 자신감 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확신을 가지세요. 아 선생님 저는 학생보다 안 좋고 논술도 못 쓰고 수능 점수도 안 나오는데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가. 이게 여러분들 대학을 가는 애들 잘 보면 정말 어이없게 가는 친구들 나와. 막 수시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시에서 붓기도 하고 또는 대박도 나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수학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갑자기 대박은 안나.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4등급이었다가 1등급 그렇게는 나와요. 근데 국어나 영어는 은근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들 알죠? 나 많이 봤어요. 정말 생각보다 대박이 있습니다. 물론 대박을 바라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 뭐든 하나가 터진다니까 아니 아니 진짜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그게 아니야? 그럼 우리 조상님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나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대신 지인 인사 대천명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치만 다 알잖아. 그치?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은 기다린다지. 그치? 바로 그거야.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수시로 안 풀리는 애들은 정시로 풀려. 정시에서 망한 애들은 꼭 보면 수시로 붙어. 나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봤어. 그러기 때문에 노력하는 애들의 그런 열정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신감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이빨 닦으면서 생각해. 갈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수능날 결국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시고 그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결국은 대학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